네 지금은 이제 제가 아까 방송에서 2시간 30석은 20분가 기록을 냈을거예요 근데 제가 몇가지 실수를 했었고 그 외국사람이 그 기록이 한 6촌과 더 빨린 기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록을 한번 경신을 해보고자 여기서는 이... 여기서 그냥 한번 먹고 가는게 낫죠? 그 기록을 경신을 해보고자 제가 그... 지금 다시 녹화를 켰고요 근데 사실 그래요 그... 그 사람이 좀 실수를 몇군데 했고 저는 사실 실수를... 그... 아예 빼먹었고 저는 빼먹은데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빼먹은데가 없는데 제가 실수가 몇번 있어가지고 저는 그 실수를 한번 커버를 쳐보고자 지금 한번 더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한번 해봤으니까 위치가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그냥 최상의 페이스를 한번 해보려고 그냥 그... 저거 빼먹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멈췄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맥스 퍼센트의 룰은 엔딩을 보되 모든 아이템을 한번 이상은 획득을 하고 중복을 상관없어요 왜냐면 뭐 하나 놓쳐가지고 그... 다시 가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최소 한번 이상은 모든 아이템을 획득을 해야 돼요 그걸 놓치면 다시 가야 되고요 한 개도 놓치면 실껴... 그래서 그거... 그... 구하나 그 외국분은 자기가 빼먹은 데가 있다 하고 지금 디스코드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관계로 저는 지금 더 빨리 기록을 깨기 위해서 지금 제가 노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왠지 저 빨리 깰 수 있을 것 같아서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요 한번 이따가 돌아다닐게요 다 먹을 수 있어 여기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끝낼게요 어차피 여기는 한번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는 한번 더 가야 되기 때문에 몰라 이따가 내가 까먹으면 상관없어 ㅎㅎㅎㅎㅎㅎ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일단... 이렇게 놓치게 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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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때리고 한 대 더 때리고 오케이 여기가 실수하기가 쉬운데거든요 잠깐 빡겜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세 개 먹고 밑으로 그리고 다 못 깨고 최대한 앞으로 그리고 여기는요 제가 이거를 놓칠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는 좀 뒤로 갈게요 그게 나은 것 같아 안 놓치려면 이게 나 좀 몇 초가 늦더라도 한 번 더 갔다 오는 것보다 나아요 한 번 더 갔다 오는 것보다 나와서 그 부끄리 그리고 여기 여기는 짠~~ 글쎄요 여기 4개있죠? 올라가고 여기 3개 끝이네 올라가고 올라가고 여기가 어차피 한 번 더 올 거니까 이따 올게요 그리고 먹고 다 챙겼죠?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저쪽은 이따 올라갈 거니까 여기를 다 먹고 그리고 여기서 보너스를 하세요 아 다시? 타이밍 겁나 못 맞춰 빨리 다시 시작하는 게 나아요 요 밑에서만 한 번 놓쳤죠? 그리고 일로 내려가세요 이걸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쯤 쉴 수가 있었죠 근데 이거는 그냥 더 줄이기 귀찮아요 아직까지의 제 기술로는 더 줄이기가 귀찮아요 어 뭐야 저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왜 알트를 눌러야 되는데 엑스를 누르고 있었지? 어차피 어차피 저기는 여기는 쩐 얘를 갈 거니까 그냥 가세요 지금 그리고 이거 아이템 다 먹고 가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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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 오케이 다 먹었어 그리고 저거 먹고 가야죠 아이고야 그리고 저거 체크해 주시구요 그리고 여기가 요 끝머리가 먹기가 좀 힘들어요 나한테 한 번 쉬운데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나 털버리 집사장 내 welcome 타이밍 좋죠? 원래는 베드로 맞으면서 가는데 저거를 때려야 되기 때문에 떨어져 죽은 거인데 자 여기서는 놓치기 쉬운 데가 하는 데가 있어요 자 이거 먹고 착지 이제 요기 이제 요기 저거 떨어지면 다시 죽고 다시 해야되네 아이고야 여기 3번 죽었네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도 한번 에러를 발견한 상처는 빨리 죽어가지고 여기는 괜찮아요 아 아 아 근데 내가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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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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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갔다 와야죠. 여기 주먹힘이 딸려서 한 번 점프를 한 거거든. 여기서는요. 이 구간마다 넘어야돼요. 여기 넘어야돼요. 그리고... 그리고... 사진 찍고... 양쪽으로 쭉쭉쭉... 이게 더 빨라... 저거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요. 한번... 제일 끝에서부터... 이제 끝에서부터... 풀파워... 풀파워... 회복됐고요. 풀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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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라... 풀파워... 월남 tuss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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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최대한 빨리 장을 타고 여기는 빨리 장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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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다 요.. 여기는 이게 더.. 뭐가 더 빠른진 모르겠는데 아.. 저거 그냥 받고 가는게 더 빠른가? 아.. 저거 그냥 받고 가는게 더 빠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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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서 두개를 미리 드시고 가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으악 уйe 에잇 저거 가지고 찼나 남집사 자 여기서 다 먹는게 중요해서 다 먹는게 중요해서 다 먹는게 중요하지 다 먹는게 중요하지 다 먹는건 집사2장 집사2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위험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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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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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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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완벽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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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차피 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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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have. 가져와. 아깝다 봤어? 뭐야? 저를 발로 보도록 올라가네요 아쉽고 설마 텐틱 빌리지 나온거야? 주가 된다고 하는데? 아깝't 아깝다 손이 안은 뒤 막 일자 불에서 손이 안에서 ㅋㅋ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마저 지나가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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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목이 없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기 아, 잘 걸리네. 아멘 호흡수 호흡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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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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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ey, Raven, take this magic seed.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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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건너 오래받는다 아 아 아 아 그 다음에 자 아까는 다 먹었죠?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여기서 백 안들고 백 안들고 slim 다 먹었지 그리고ало cure 안들고있죠 남자 집사님, 내가 다 먹고 왔어 남자 집사님, 내가 다 먹고 왔어 남자 집사님, 안 먹 community 남자 집사님, 여긴 다 먹을거 아니야? 남자 집사님, 내가 다 먹었고 여긴 샷이 다 먹었는데 안돼 저 피 때문에 이 날은 내 몸에 천만한 것으로 보였어요. 여기에 나는 내 몸을 비벼야죠. 어떤것이 되죠? 내 몸을 비벼야죠. 정말 멋있다! 너무 쪼문해! 이러면 다 먹은거지 99점 이러면 다 먹은거지 하도 없나 하도 없네 음 다 먹은거지 성냥 난 사실 와... 복숭을 하자 흘러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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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바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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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내려 흘러내려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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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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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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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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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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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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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tiny.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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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ect 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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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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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데려가야 더 쉽긴 한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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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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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Perfect! Perfec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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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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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oh, Mr. Dark kidnaps Spatilla the Fair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ye-bye. 아까보다 안 좋은 것 같은데? Bye-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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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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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하나는 엔딩이 나올까요? 나 뭐 한 거지? 1분 하나는 엔딩이 나올까요? 이렇게 금방 끝내는 거야? 3분 하나는 엔딩은 엔딩이 나올까요? 이게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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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요즘 안되지죠? 왜 일로 못 떨어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자. 가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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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른쪽 아래 워터마크 들어가겠죠? 오케이. 오케이. 2시간 29분. 1시간 30분. 2시간 30분. 3시간 30분. 1시간 30분. 2시간 30분. 이게 되는구나.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녹화 종료하고 한번 모니터링 해볼게요